국내 전기차가 보급된 지 10년 만에 총 23만 대가 판매됐고, 신차 판매 중 전기차 비율도 5%까지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성장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인데요. 여전히 부족한 충전 인프라 탓에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성주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년간의 기다림 끝에 작년 4월 전기트럭 새 차를 인도받은 박광성 씨. 직접 운영 중인 중고 가전 가구 매장에서 사용하는 배달용 트럭을 전기 차량으로 교체한 겁니다. 박 씨는 전기차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는 별개로 열악한 충전 인프라는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합니다. 4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 4대가 전부 다 고장이라서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되고, 다른 공용 충전기에 갔는데 다른 사람이 충전을 하고 있으면 또 1시간 정도를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도 오고, 그때는 상당히 불편했었는데 집에다가 전용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니까 오히려 주유소에 안 가도 되니까. 자비를 들여서라도 개인 공간에 충전기를 설치할 수만 있다면 전기차 이용에 불편이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집이나 사무실에 개인 충전 시설을 확보할 수 없는 대부분의 전기차 이용자들입니다. 환경부가 운영 중인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의 실시간 정보를 확인하고, 서울 마포구와 동작구, 관악구 등의 전기차 충전소를 방문해 보니, 인터넷 안내와 현장 상황 간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안내 표지판이 없어 방문자가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를 목격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공영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입니다. 지난 19일에 고장이 접수돼 5일이 지난 현재 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사용이 가능한 그런 상태인데,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는 아직도 사용 불가로 떠 있어 전기차 이용자들은 찾아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국에 6만 개의 전기차 충전기를 신규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현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보급에 있어 충전의 불편함이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히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전기차가 20만 대 이상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미 설치한 충전기에 고장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수리가 가능하도록 먼저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데일리TV 성주원입니다. 승위amız 지금 정을 주고 ai macbook을 가지고 만든 지적이기 때문환경을 Harley alleine CHUCK 범고 relying hop ly